네이버 VM 가족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이수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아시나요? 뭐예요? 그거 아시나요? 어떤 거예요? 해피페이스에 VM 채널이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진짜 소름이다! 네, VM을 통해서 해피페이스 아티스트 분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달샤벳이 솔직, 발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하트! 하트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하트! 하트 주시는 만큼 하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VM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달샤벳이었습니다. VM 진짜 재밌을 거예요.